안녕하세요. 저는 손해평가사 7회 합격생으로 현재 손해평가사 활동을 하고 있는 여명성입니다. 제 이름 조금 어렵습니다. 명성, 아니고 명성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1차 강의 합격하셨죠?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2차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지, 2차 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손해평가사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요.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은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손해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손해평가 그리고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 등을 손해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2014년도에 손해평가사 제도가 처음 생기고요. 2015년도에 이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래 합격생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는 10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손해평가인 그리고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평가인은 예전에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2015년도에 손해평가사 1회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2001년,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시작됐고 가축재해보험은 심지어 1997년에 생겼거든요. 그럼 이전에 2015년 이전에 보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때 재 발생했을 때 손해평가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했던 사람들이 자격은 없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현지인 분들이 손해평가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처음에는 한 8000여 분 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손해평가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5500여 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재물손해사정사분들이 지금 뭐 사정사에는 재물, 인체, 자동차 이렇게 다들 있잖아요. 그 재물사정사분들이 또 이 손해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해서 우리들처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손해평가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평가사 시험 주무부서인 농림부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하고 시험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금원이라고 말할 거고요. 농금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교재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가 농금원 홈페이지에 업무방법서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농금원 치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위탁기관은 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리고 출제자로는 지금 시험 맨 밑에 잘 보이시죠? 출제자는 대학 교수님들 계시고 그리고 손해사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사정사분들 이 손해사정사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손해사정법인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고 NH 손보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주로 용어정이나 이론에 관한 5점짜리를 대부분 출제하시고요. 사실 재물손해사정사분들이 이제 15점짜리 주로 출제하시는데 직접 손해평가서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책에서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인력 풀에서 돌아가시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NH 손보 직원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알거든요.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농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런데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 중에 오류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맞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손보 직원들은 NH 손보 직원들은 7회까지만 하고 8, 9회부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출제자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자격 취득을 위한 이제 시험을 우리가 1차는 합격했으니까 2차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과목 저희가 두 과목을 시험을 보지요. 제목이 그냥 1과목, 2과목이에요. 그래서 1과목 제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여기 가축재해보험의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론과 실무고요. 이 과목은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120분이고요. 여기 우리 지금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죠. 오전 9시 30분부터 시험을 보고요. 11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이어서 계속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과목 문제는 문제는 두 개 합쳐서 20문제거든요. 그래서 20문제를 보는데 5점짜리 5문제, 15점짜리 5문제 이렇게. 이 과목도 똑같이 5점짜리 5문제, 15점짜리 5문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과목의 내용은요. 1과목은 보험의 이해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농업재해의 특성과 필요성, 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얘기, 가축보험의 제도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평가사들이 지금 농업재해보험에 농업재해보험을 가입을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평가를 하러 가는데 농업재해보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하고요. 또 그다음에 가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보험 제도에 대한 얘기를 1과목에서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과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과목은 손해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손해평가를 위한 피해율 계산을 하는 거기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또 손해평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한 피해율을 계산하고. 또 가축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한 피해율을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1과목에 외워야 될 게 엄청 많고요. 이 과목은 외워야 될 건 상대적으로 조금 많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이 과목이 더 나는 계산이 좀 능숙해지면 이 과목이 더 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보험 상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안에 보험의 상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요렇게 이 네 가지로 크게 과수품목하고요. 논작물 밭작물 그리고 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위험 시설 장모라고 농업수익 보장 방식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같이 요렇게 포함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수품목에는요. 저가전 종합위험 그래서 요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요렇게 네 가지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및 비가림 과수 그러면 비가림 과수에는 포도 삼 달에 대추 요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종합위험 수확 방식에 우리 요렇게 다 같이 해서 종합 과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 그래서 우리 포복자 포복자 옛날엔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참 달에 대추 매실 유자. 그리고 올해 감귤이 망감류하고 온주 감귤류로 나뉘었고요. 오디 복분자 무화가 요렇게 있고요. 논작물에는 벼. 요기 논작물에 벼 논하면 벼가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벼 조사료용 벼 그다음에 밀보리 귀리가 논작물이고 밭작물은 마늘 양파 뭐 젖대는 마양 고옥 이렇게 해가지고 마양 고옥 감자 이렇게 했거든요. 고 하니까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양배추 콩팥 차 그리고 이제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 무 시금치 노지 시금치 말하고요. 파는 대파 쪽파 실파 그리고 양상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손해 방식은 말하는 것처럼 인삼이고요. 여기에 인삼 해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작물하고요. 또 시설 작물하고 버섯 작물 버섯 재배사하고 원예 시설이.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축에는. 소. 우리 많이 먹는 소고기. 말. 말 고기를 먹나요. 예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 말 돼지 등등 해서 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상품 내용들은 책에도 쓰여 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같이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검정색은 1과목 문제이고요. 빨간색은 2과목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과목, 2과목이 이렇게 단원별로는 섞여 있어요. 보험료나 보험기간 이런 거는 1과목에서 거의 다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9회에 11번 5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제를 풀 때 보험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금이 1과목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2과목에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노트 정리가 좀 필요한데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과목은 1과목부터 해서 좀 요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점 정리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이 업무방법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1과목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 지역. 보험은 내가 우리 집에서 뭐 사과를 심어요.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에 전국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시금치를 심어요. 나 경기도 사는데 우리 집에서 시금치를 심어요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지 시금치는. 보험은 전남 신안하고요. 그리고 경남 남해에서만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 지역을 아무나. 아무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과가 배가 어디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뭐냐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보상하는 손해인가. 보상하는 손해인가.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가. 여기 재해.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이거 보험 기간이 있어요. 사과는 언제까지 십일 월 삼십 일까지 이렇게 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십이월 일 일 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안 안 해주죠.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나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제가 아직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다음 시간에 용어 정의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릴 건데 요렇게 일단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이거는 보험료 어떻게 내는 거지.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예 글자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거는 얼마큼이지 또.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 약관이 있어 없어. 나는. 동상에 부보장을 가입하겠어. 가입 동상에 부보장에 가입하면 동상에는 보장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여기 11번에 계약 인수 수학. 계약 인수 관련 수학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단위 가입 단위 그리고 가입 기준. 나 이거 사과 배 이거는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14번에 인수 제한 목적물. 쓰고 나니까 굉장히 많네요. 요렇게. 사실 일 과목에서는 이 14가지를 품목별로 그 보험의 상품별로 다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과목은 여기에. 이 과목은 굉장히 간단해요. 시기별 조사 종류하고 현지 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 과목 이 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일 회에서 오 회까지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통 문제를 외우는 게 많이 나왔어요. 짧게 나오면 오점짜리. 길게 쓰는 거면 십오점짜리 이렇게 나왔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시험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이제는 시험에 조금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금을 구하는데 수확량과 피해율을 구하면 사실 보험금은 대부분 다 구해집니다. 뭐 물론 여기에 자기 부담 보험금이나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기 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 십오점짜리 문제들이 이차 과목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목으로는 사과. 그러니까 저과정. 종합 위험 방식 사과 배 단감 떫은감하고요. 그리고 벼 벼 품목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고 가축이 늘 항상 따라다니 세 문제 세 가지 품목에서는 늘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새 품목은 항상 공부를. 이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제목은 아까 그대로 써놨는데요. 요길 보시면. 기출 문제 분석을 하고 제가 합격자를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합격자 시험 문제가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육천 사백 사십 일 명으로 손해 평가사가 이제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칠 해 팔 해 구 해 삼 년 동안에 거의 오천 명 사천 오백 명이 넘게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천 사백 사십 일 명인데요. 그러면 손해 평가사가 이제는 좀 많아졌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재해는 계속 앞으로도 생길 예정 생기겠죠. 생길 예정입니다. 안 생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손해 평가사가 늘어난다고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손해 평가사 문제를 쉽게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합격을 또 하겠죠. 어떻게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도를 뭐 시험을 뭐 뭐 상대로 상대 평가로 내게 뭐 합격을 시키자 이 년에 한 번씩 뭐 자격증을 발급하자라고 했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외워서 쓰는 거를 내는 게 어려울 건가 그렇지 않죠. 외워서 쓰는 거보다는. 계산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글자 하나 틀리면 그냥 숫자 하나 틀리면 오답이잖아요. 뭐 누가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게. 합격자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계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데 우리가 계산 문제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만 맞. 저도 합격이잖아요. 뭐 안 외워도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에 조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새로 바뀐 내용들이 있죠. 온주 밀감. 뭐 감귤리가 온주 밀감하고 망감유로 나뉘어져 있어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왔으니까 새로 됐으니까 한 번 기억해 둬야 되고. 또 뭐 기억해야 되죠. 양상추, 귀리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놨다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습 전략으로 학습 전략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합격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해 평가사가 어려운 공부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니까 공부를 하면 그냥 붙을 수 있는 또 과목이거든요. 그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봐서 사실 뭐 어떤 과목들은 영어 토익 칠백 점하면 아예 그냥 포기 안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해 평가사는 학력에 제한이 없죠. 나이에도 제한이 없어요.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시험만 보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좀. 학습 전략은 좀 짜봐야 되겠다 왜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도 다 못 풀고 나오시거든요. 또 답안지 잘못 써서 또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학습 전략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수식 활용법. 그리고 계산기 활용 방법 나만의 노트 만들기 요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 네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